안녕하세요 경선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코레일 명예기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감사하게도 국가철도공단 레일메이트로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죠 대구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교통공사 시민기자단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오늘 발대식을 가려고 합니다 아시는 모든 독일을 나오게 되는 이유로 두꺼운 도시하고 있습니다 광복이 출근길이 저쪽으로 많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예전 대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사업은 2020년에 이제 1월 25일까지 하는 지역의 옥수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승강장 바닥의 안내선에 따라 2호선으로 가락할 수 있습니다. 상도가 배고파 시스템 등의 squeezed 승강장 바닥의 안주 즉, 선와동곱, 선와동곱의 연주가 늘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백승현입니다 바쁘신데 왼쪽 땅 2,3점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쪽 장 이슬기 이하 내용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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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저하고 이제 뵙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